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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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방 이거 맞게임 파이팅합시다 도와줘 히힛 자리는 괜찮네 질러지르기 하지말고 방하기 오케이 주종족은 저는 테란입니다 테란 히힛 데가 끝! 아니요 미리 지정 안하고 저는 그냥 미니맵을 누르는데 이렇게 그니까 센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하듯이 이렇게 끌어요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이런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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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방어모드. 저를 막아, 저를 막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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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서스. 치솟아야 돼. 아, 못 맞겠, 못 맞겠는데? 아, 또 스캐맞은 얘기 나오겠네. 아, 못 맞겠는데? 이리 포턴 좀 까시지? 무조건 방어모드 해야 돼. 무조건 방어모드 해야 되는데. 아, 아쉽네요. 적으로는 안 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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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역전 가능할까? 역전이 가능할까? 아 아멘 자 천천히 한 번 해봅시다 . . . . 안 돼 . 예예예 전화가 다 рав한 자식이다. 전화가 다 해야되지 못하다. 전화가 다 해야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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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volution complete. all forces are on your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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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돈